안녕하세요 워너너리입니다. 네, 저는 워너너너리 강타닌입니다. 네, 저는 워너너너너 김재환입니다. 네, 저희는 9, 6, 동갑, 4, 6, 22살 친구들입니다. 쇼챔피언 나오기 위해서 정말 영광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나오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네, 정말 너무 신기하고 또 신기하고요. 네, 정말 신기합니다. 쇼챔피언의 이제 저희 아직 파릇파릇한 시인이니까 선배님들 무대를 보고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받으세요. 이거 찍으면서 밥, 차, 간식 메뉴 구경한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맛있었어요. 단생 처음 찍어본 거니까 당연히 다 새롭고 뭔가 벌레도 많고 그랬습니다. 이제 또 시안이가 연기를 잘 하기 시작해서 뭐야. 다니엘도 연기를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오, 그렇다고 합니다. 가방매에서 되게 잘하는 게 만수입니다. 난 미칠 수 없는 기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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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왜요? 애들이요? 네, 형. 제가 어떤 연기를 펼쳤길래 또 나 어렸을 때 칭찬하고 또 그랬어. 아, 또. 제가 연기를 잘해요. 뭐, 뭐야. 무슨, 뭘 봤길래 또. 그냥, 뭐야. 표정이나 이렇게 뮤직비디오 찍을 때나 평소에. 평소에 연기를 한다고? 그냥 잘한다 그러면 그냥. 알았어, 알았어. 한 번 안아주고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 폭풍. 아, 폭풍. 형. 왜? 진짜 했어요? 아니죠? 이거 마이크인데? 다행이다. 뭐, 다행일 건 또 뭐야? 아니, 다행일 건 또 뭐야? 아니, 형도 그렇잖아요, 형. 아니, 마이크도 아니, 마이크도 나도 불쾌하고 마이크로 그냥 한 건데 다행일부터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이게 좀. 무대에서 보여드리면 훨씬 멋있는데. 부끄럽네. 맛보기입니다. 맛보기일 뿐입니다. 맛보기의 불가. 맛보기의 불가죠. 맛보기는 와. 맛있다. ري